도도한 두 눈에 매력적인 입술 니가 내게 말을 볼 때마다 내 기분은 higher God, what's your desire? 내 심장은 paradise You're beautiful, girl, can't you see? 다들 너를 질투해 걱정 마, girl, can't you see? 내 눈엔 늘 완벽해 원, you call me when you get there 오늘의 주요 오늘의 주요 그 날이 스페셜에서 이동을 할 때 한국에서 이 시원에서 내 눈엔 나의 눈엄 이 시원에서 로그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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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주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동을 하고 오늘의 주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는 계속 흥미나가고 맙니다 어떻게 생각해 주세요? 오늘이 공개사일 날이 Monday 일요일 날 날에 없어서요 그리고 웨일날 날에 없어서요 웨일날 날은 올 다음일 날 미국에서 온 것 같아요 정말 긍든 시간을 한 번 할 수 있어요 웨일날 날 날에 없어서요 특별한 날 날이 fino 온라인 날이 여기서요 mas, 언제나 그릴살에는 많은데요 특히 여기가 너무 많이 나무 obey 땅과가 입실 것 같네요 땅과가 입실 수 있니깊죠 일어날려면 있니깊죠 월요일에 땅과는 일어날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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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아름다운 참고 여자분들도 땅과는 일어난 다트에 안타까에 nomor자로 보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타고는 그리고 그리고 물론, 너무 슬리퍼에 오우, 오우, 오우. 너무 슬프리. possibly 내가 방해. 마지막으로, 내가 내 방해. bana 도미가가 섭쇼데. 바늘을 안으로 뺀다. 나뉘의 희생홍 속에 너무 잃지 않다. 그리고 त오는 날이 너무 밝아 그리고 나이마露지 너무 심플하고 그래 왜냐하면 부활이 남아있는 날이 저에다가 다리를 가리만히 즐길 바랍니다 나이마는 정말 많이 알아서 많이 즐겁듯이 너가 너무 좋아 너로 머리카락을 다 같이 누구나 우리지 인 수요가 조금 더는 달라고 그리고 그리고 당신이 너무 bisschen 더 cold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한 히히나요? 매운 마쥬 그리고 여기 내 마플로이드 커피 럴레인 우리나라는과의 100,000 spiri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 아 아 아 הא 아 ENA 이름 외ien 외 2 진한 .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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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빌레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예시의 바람이 너무 아름다워 지금 우리의 가을때 너무 아름다워 여기에서 루퍼 너무 아름다워 지금부터는 아직도 안생기 때문에 아직도 안생겨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방향이 Magnifique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красиво 이곳이 도착하면 그ti의 밯으로 그리고 빌리빙이 너는 켜보니 내 땅이 부흥 이거 되게 쉬워요 이게 유명한 이곳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극복해야해요 이래요 만일이 매일 압도록.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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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저예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inyi의 끝에 올라간다. 외부는 그것이 정말 너무 다행이죠. 지금 바로 다른 곳에서 한국에서 경제에 오는 계좌, 경제에 오는 계좌, 오lympic Games, 오lympic 기회. 이 설태식, 이곳은 아주 불쌍한거였어요. 그리고 한 주에 있어야 돼서 모두가 흔들어 views ロできない 건축て International 뒤가도 다음은 매우agine 이래요, 리 British 일요일에 많은 일일이 일요일을 일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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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imerk Garo Candidate 커피 흙이 고마워 왜? 내 입을 입에 입에 안 수 입에 하지만 너무 많이 바다 가고 이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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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고맙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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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